다음은 빅뱅 우주를 통해 대폭파를 통해서 우주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이 우주를 보면 굉장히 많은 물질들이 있죠. 그 물질들은 그러면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가.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원소의 생성입니다. 빅뱅 우주론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 번 설명을 한다면 하나의 점으로부터 뭐가 있어졌다. 폭발이 있어져 왔고 그 폭발을 통해서 지금의 이 우주가 만들어졌다는 이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한 점은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까지 폭발을 통해서 아직까지 팽창을 하고 있으려면 엄청난 그런 대폭발이었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태폭발을 통해서 많은 물질들이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물질들이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팽창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팽창이니까 좀 더 예쁘게? 뭔가 좀 굴덩이처럼 표현을 하는 게 좋을까요. 태폭발에 의해서 이제 많은 물질들이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잠깐 이 개념을 좀 짚고 넘어갈게요. 물질이라고 하는 것. 에브리딩이죠 에브리딩. 모든 것을 물질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물질이라고 한다면 이 물질들을 쪼개보면 우리도 굉장히 많은 물질들이 있죠. 우리 주변 이론에 많은 물질들이 있는데 이 물질을 쪼개고 쪼개 나가다 보면은 어떤 입자를 만나게 됩니다. 많은 입자들로 이루어진 걸 우리는 물질이라고 불러요. 입자들을 부르는 명칭이 이제 몇 가지가 있었는데 어떤 것들이 있죠. 어떤 건 분자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뭐 원자다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분자, 원자에 대한 개념은 중학교 때 이미 익숙해진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 분자라고 하는 것은 뭘 결정하는 거? 물질의 특성. 성질을 결정하는 가장 작은 입자를 우리는 분자라고 하고 이 분자는 쪼개지죠. 쪼개지는 것도 있고 쪼개지지 않는 것도 있는데 단원자 분자 같은 경우에는 쪼개지지 않죠. 왜? 원자 하나가 곧 분자이니까 그래서 분자가 있고 혹은 이제 분자가 아닌 물질도 있었어요. 뭐 이온결정이라던가 이런 것들 이온결정이나 아니면은 금속결정 이런 것들은 분자로 취급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제 원자 원자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화학적인 방법으로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입자들을 우리는 원자라고 불렀고 우리가 흔히 이제 원소기호라고 부르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하나하나의 각각의 입자들을 우리는 뭐라고 불렀어요? 원자라고 불렀죠. 이건 중학교 때 다 배운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가볍게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자와 원자라는 그런 명칭으로 불렀어요. 입자죠 입자.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여기서 끝나면 중학교 때랑 뭐가 다르겠습니까? 여기서 더 쪼갤 수 있다 없다. 쪼개질 수 있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원자를 쪼개 볼 건데 원자를 쪼개게 되면은 이제 뭐로 쪼갤 수 있어요? 원자핵과 전자로 쪼갤 수 있었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알고 있는 거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원자핵은 쪼갤 수 있느냐 라고 할 때 쪼갤 수 있더라 라는 거죠. 원자핵도 하나 쪼갤 수 있습니다. 뭘로 쪼갤 수 있냐면 중성자와 양성자라는 친구로 쪼갤 수 있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중성자 양성자 전자 이런 입자들이 있고 그래서 이것이 뭐한다? 원자를 이루는 기본적인 그런 입자들이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과정이에요. 근데 이 양성자와 중성자를 또 쪼갤 수 있느냐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이제 뭐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느냐 쪼갤 수 있다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뭘로 그럼 쪼갤 수 있냐면 쿼크라고 하는 쿼크라고 하는 이런 입자로 우리는 쪼갤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함께 볼 수 있도록 할 거예요. 원소라고 하는 게 이 입자 원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물질인 원소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이 개념으로 이제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소의 생성이니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각각의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해볼까 해요. 자 다시 이 빅뱅 초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막 빅뱅이 일어났다면 이제 막 빅뱅이 일어났다면 자 이 우주를 구성하는 물질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면 이 상태 빅뱅 초기에는 어떤 상태였을 것이냐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 본다면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 엄청 뭐였겠구나. 일단 뜨거웠겠구나. 그래서 초고온이었겠고 그 다음에 밀도도 어땠겠어. 초고밀도였겠죠. 초고온 초고밀도. 온도도 높았고 밀도도 높았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온도가 높고 밀도가 높으니까 뭐가 잘 일어났을 것이다. 여러 가지 반응들이 급격하게 일어났을 건데 이 급격한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일단 뭐가 필요해요. 입자들이 필요해요. 입자들이 필요한데 막 빅뱅이 일어났을 때는 우리가 어떤 입자들이 있었느냐 라고 이야기 한다면 어떤 입자가 있었냐면 이제 당시에 있었던 입자들으로 우리는 기본 입자라고 부릅니다. 기본 입자라고 불러요. 이 기본 입자들에는 이제 뭐가 있느냐 우주를 이루는 기본 입자 모형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 총 두 가지 두 가지 뭐가 있는지 보도록 하자면 첫 번째는 뭐 있느냐 아까 우리가 봤던 이 쿼크라는 친구가 있어요. 쿼크 쿼크가 몇 종류이냐면 여섯 종류 여섯 종류 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경입자 다른 말로는 랩톤이라고 합니다. 랩톤 복숭아 음료 있죠. 립톤이라고 그거 아니고 랩톤이라고 불러요. 랩톤 여섯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쿼크에는 여섯 종류 업 쿼크 다움 쿼크 스트레인지 쿼크 참 쿼크 타 쿼크 바텀 쿼크 윗 쿼크 아랫 쿼크 야르탄 쿼크 그 다음에 꼭대기 쿼크 바다 쿼크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랩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게 여기에 뭐가 있느냐 여기에 전자가 끼어 있습니다. 일렉트론이라고 하는 전자가 끼어 있고요. 그 외에도 뮤온 타우 그 다음에 전자 중성미자 뮤온 중성미자 타우 중성미자 여섯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경입자에서는 전자 기억하시면 되고 쿼크에서는 뭐 기억하시면 되냐면 이 중에 윗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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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업쿼크 업쿼크와 유쿼크 그 다음에 디쿼크 이렇게 두 가지를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뭐 기억하라고요? 업쿼크와 다운쿼크 그 다음에 경입자에서는 전자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러한 입자들이 만들어졌더라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입자들이 만들어졌어요. 반응을 합니다. 반응을 하는데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쿼크는 경입자에 비해서 훨씬 더 뭐있냐면 무거웠어요. 질량이 컸단 말이죠. 질량이 크다보니까 얘네들은 멀리 못가 그리고 이 랩톤 경입자들은 특히 전자는 멀리 날아가지고 너무 에너지가 높다보니까 어디 속박대기를 싫어해요. 어디 속박대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잘 붙지 않아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가고 이제 쿼크들이 이제 반응을 하게 되죠. 서로 충돌을 하면서 어떠한 일이 있게 되냐면 쿼크는 이제 기본적으로 똑같은 것끼리는 잘 뭉치지 않아요. 잘 뭉치지 않고 그리고 뭉치더라도 어 이게 그 요게 좀 약간 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쿼크마다 좀 색깔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간단히 얘기하면은 그 빛의 삼원색 있죠. RGB RGB처럼 이렇게 쿼크마다 색깔이 있는데 각각의 도색관계라 그래가지고 서로 이제 통합된 색을 만들기 예를 들어서 뭐 빨강, 초록, 파랑이 모이면 뭐가 돼요? 이 세 가지 모이면 흰빛이 되잖아요. 그렇지 뭉쳐가지고 하나로 이제 통합되려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뭉치게 되는데 같은 것끼리 뭉치진 않고 그리고 얘네들이 또 나름의 전하량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입자 설명하면서 같이 드릴 건데 업쿼크 같은 경우는 죄송해요. 자, 업쿼크가 3분의 2 다음쿼크가 마이너스 3분의 1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제가 좀 헷갈렸어요. 자, 그래서 업쿼크 플러스 3분의 2 다음쿼크 마이너스 3분의 1 그래서 이제 뭉쳐서 이제 각각의 전하량을 또 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러한 가운데 이제 뭐가 뭉치냐면 이제 쿼크가 뭉치게 되는 거죠. 쿼크가 이제 뭉쳐요. 서로 충돌합니다. 아 아까 그 얘기 하다 말았죠? 자, 그래서 색깔을 이렇게 뭉치듯이 쿼크도 이제 서로 뭉치게 돼요. 뭉치면서 이제 하나의 입자를 만들게 되는데 뭘 만들게 되느냐 기본적으로 이제 쿼크가 뭉쳐서 뭘 만든다? 중성자와 양성자를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뭉치냐면 자, 처음에 쿼크들이 업쿼크 쿼크 업쿼크 다운쿼크 다운쿼크 이래서 이제 입자를 하나 만들게 되고 그 다음에 다운쿼크 다운쿼크 업쿼크 해가지고 또 하나의 입자를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게 되는데 서로 이제 뭉치죠?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전화량을 살펴봤잖아요. 업쿼크는 전화량이 얼마다? 플러스 3분의 2 다운쿼크는 마인 3분의 1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3분의 2 3분의 2 마인 3분의 1 하니 전화량이 얼마가 나와요? 플러스 1이 나와요. 이게 실제 숫자는 상대적 전화량인 건 아셔야 되죠? 그 다음 여기 마인 3분의 1 마인 3분의 1 플러스 3분의 2 하니 얼마나 나와요? 여기는 0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자 쿼크는 질량이 좀 있어요. 질량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거워요. 무거운데 무거우면서 전화량을 플러스 1을 띠는 그런 입자를 만들게 되는데 우리는 이 입자를 뭐라고 부르죠? 아까 쿼크가 뭉쳐서 양성자와 중성자를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 중에 전화량을 띠는 입자를 우리는 양성자로 불렀죠. 양성자를 만들게 되고 또 어떤 입자를 만들게 돼요? 여기 전화량이 0인 질량을 가지고 있는 중성자를 또한 만들게 되죠. 이렇게 양성자와 중성자가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로 생성이 되는 가운데에 아직도 이제 우주는 급속 팽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온도가 엄청나게 급격히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서로 이제 충돌을 하고 두 가지 일이 있게 되는데 하나는 뭐가 있냐면 양성자가 중성자로 바뀌기도 하고 그 다음에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뀌기도 해요.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이제 깊이 이야기하면 이야기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겠죠. 바로 뒤에 바로 뒤에 나오니까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양성자가 중성자로 갈 때는 에너지를 흡수해야 됩니다.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고 중성자가 양성자로 갈 때는 에너지를 방출해요. 근데 이제 우주가 빅빅에서 팽창을 하니까 온도가 떨어집니다. 그럼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데 양성자가 중성자 갈 때는 에너지를 흡수하고 중성자가 양성자 갈 때는 에너지를 방출하니까 뭐가 더 잘 일어나느냐 중성자가 양성자로 가는 반응이 조금 더 잘 일어나게 되죠. 이게 무조건적으로 일어나는 거 아니고 계속해서 수시로 변하게 되죠. 그래서 에너지를 계속 교환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가운데 양성자 숫자가 좀 더 늘어나게 돼요. 뒤에 가서 다시 이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양성자 중성자가 만들어지게 되고 요 가운데에 얘네들끼리 이제 서로 충돌을 하게 됩니다. 충돌하게 되는데 이때의 상황이 뭐냐면 전자는 아직 집 나가서 들어오지 않았어요. 얘네들끼리만 일단 먼저 충돌이 있게 된 거죠. 충돌이 있으면서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된지 그걸 봐야겠죠. 자 일단 근데 이제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뭘 생각을 해봐야 되느냐 음 우리 이거 있죠 이거 음 우리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수소죠 수소 수소입니다 수소 수소 원자 원속이요죠 원속이요 우리 요거는 뭐라고 불러요 수소 수소이온이죠 수소이온인데 자 요거 한번 생각해봅시다 수소 원자는 수소 원자는 원자핵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주변을 누가 돌아요 전자로 도는 모형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런 모형을 말쓰는데 근데 이 전자가 나가면 어떻게 되죠 지금 나가버리면 누구만 덩그러니 남아있어요 얘만 덩그러니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수소이온이라고 부르는 그런 상태인데 자 요거 한번 잘 생각을 해봅시다 양성자 하나에 전자 하나 있는 걸 우리가 수소 원자라고 하는데 근데 전자가 나가버렸습니다 누구만 남아 양성자 하나만 남아있죠 그럼 양성자 혼자 딱 있으면 우리는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수소이온이라고도 부를 수 있겠죠 자 하나의 개념을 더 가볼 수 있도록 할게요 우리가 수소 원자가 이렇게 있는데 자 수소 원자가 이제 세 개가 있어요 세 개를 그려놓고 자 여기서 배웠을 거예요 배웠을 건데 자 각각의 위치에 들어가는 숫자들이 있었어요 각각의 위치에 들어가는 숫자들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 탄소 원소 교율을 쓰고요 여러분들 앞으로 탄소를 좋아하게 될 거예요 이유는 뒤에 가서 알게 돼요 자 탄소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가 제가 6 이렇게 쓰고요 여기다가 12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럼 이거는 무슨 말이죠? 자 여기 있는 숫자 6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는 원자번호를 의미합니다 원자번호 여기 있는 숫자는 뭘 의미해요? 질량수를 의미해요 질량수 자 원자번호는 어떻게 결정이 된다고 우리가 배웠어요 원자번호는 어떻게 들어간다고 배웠냐면 뒤에 가서 하겠지만 여기 있는 원자번호는 자 이 원자를 이루고 있는 뭐의 수? 양성자의 수입니다 또한 중성원자의 전자수이기도 하죠 그래서 양성자의 수가 원자번호가 되고 근데 원자액은 양성자만 이루는 게 아니라 중성자도 같이 이루죠 질량수가 의미하는 거는 원자액의 상대적인 질량의 크기인데 전자는 거의 의미가 없으니까 그때 이 질량수는 어떻게 그러면 나타내는가 양성자의 수에다가 중성자의 수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물리량의 변화를 좀 가지고 오는 게 중성자의 갯수이다 똑같은 수소라도 사람도 마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뚱뚱한 사람이 있듯이 똑같은 수소 원자이지만 질량수가 각각 이렇게 차이가 나기도 하죠 1, 2, 3 그래서 뭐 수소, 중수소, 삼중수소 이렇게 부르듯이 서로 충돌을 하면서 이 입자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맨 처음에는 양성자 혼자 있었어요 양성자 혼자 이렇게 있다가 근데 이제 전화를 띄고 있으니까 또 다른 양성자가 오면 어떻게 되겠어? 서로 밀어내겠죠? 튕! 튕겼다가 다시 쫓아내버릴 거고 또 중성자가 이제 기어오는 거죠 어디선가 중성자가 기어옵니다 그래서 둘이 빵 하고 충돌을 해요 땅 땅 만나게 되니 어떤 일이 생기냐 서로 이제 붙다 보면은 튕겨나갈 수도 있고 혹은 다시 붙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양성자 하나에 중성자 하나가 뭉치게 되는 이런 걸 형성을 하기도 하죠 혹은 또 이제 이렇게 되는 와중에 된 와중에 또 어떤 데서는 뭐가 오게 되고 양성자가 하나 더 오게 되죠 빵 하고 충돌을 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뭘 만들게 되느냐 또 이런 식으로 양성자 두 개에 중성자 하나 올 수도 있게 되는 거고 또는 여기서 이렇게 중성자가 있는데 여기에 뭐가 오느냐 중성자가 또 하나 올 수도 있죠 중성자가 딱 와가지고 양성자 하나에 중성자 두 개 이렇게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혹은 자 얘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누가 왔어 여기에 중성자가 하나 더 와가지고 또 충돌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양성자 두 개에 중성자 두 개를 이루어 이런 입자를 만들기도 하죠 근데 여기 있는 걸 살펴보자면 여기 있는 거는 수소 원자 하나 있으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 있고 아 질량수 일자리 수소 원자핵이구나 수소 원자핵이구나 수소 원자핵이구나 똑같은 수소 원자핵이지만 요렇게 표시할 수가 있는 거고 중수소가 있어 아니 중성자 하나 있으니까 중수소 원자핵 여기는 뭐예요 원자보다는 그대로 1인데 전하량이 하나니까 양성자 하나니까 대신 질량수가 3인 삼중수소 원자핵 여기는 뭐가 돼요 두 개 있죠 두 개니까 뭐예요 전하량이기죠 요런 식으로 우리 여기는 뭐가 돼요 이렇게 헬륨의 원자핵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지게 되는 거죠 지게 되는 거죠 이해 돼요 요런 식으로 서로 충돌해서 결합을 하면서 이렇게 원자핵들을 형성을 하더라 라는 겁니다 원자핵을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이 이후에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난 이후에 많은 시간이 지난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우주의 온도가 우주가 많이 팽창하면서 우주의 온도가 많이 떨어졌겠죠 떨어지면서 전자가 이제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전자가 다시 들어오면서 여기에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원자핵이 이렇게 홀로 있으면 원자핵이 홀로 있으면 그 주변에 누가 돌게 되느냐 전자가 이렇게 뿅 하고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거는 뭐겠어요 헬륨이겠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을 살펴보죠 맨 처음에 빅뱅을 통해서 일단은 뭐가 만들어졌고 기본입자들이 만들어졌고 그 기본입자에는 뭐가 있다 쿼크와 경입자가 있는데 이 중에 기억할 것은 쿼크 중에서는 업쿼크와 다운쿼크 그리고 전자 그 다음에 얘네들이 뭉쳐가지고 양성자와 중성자를 만들었고 양성자와 중성자가 뭘 형성했고 원자핵들을 형성했고 그리고 이게 나중에 원자를 만들었다 우주 초기에는 아무래도 더 큰 원자들을 만들기에는 에너지가 부족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는 거의 수소 헬륨이 대부분이었다 99.999% 그 정도였다 다른 것도 만들어지긴 했겠죠 온도가 높은 데가 있었을 거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됐더라 라는 겁니다 잘 보인다 어딜까 자 맨 처음에 빅뱅을 통해서 뭐가 일단 만들어졌고 뭐가 일단 만들어졌고 자 쿼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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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입자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쿼크가 뭉쳐서 뭘 만들었고 양성자와 중성자를 만들었고 그리고 얘네들이 뭘 만들었고 원자핵을 만들었고 그 이후에 전자가 뭉쳐서 원자를 형성했다라 그래서 표시를 해본다면 1번 2번 3번 그리고 4번 이렇게 되겠죠 순서도 분명히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많은 원자들이 만들어지면서 이 우주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벌어진 일들은 과연 그러면 어떠한 것들이 있었는지 또 그 다음 시간에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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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